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함께합니다. 그 옛날의 고흐가, 그 옛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피카소가 디자이너를 꿈꿨다면 그들도 CNC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입시 전문 CNC 미술학원. 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들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된다. 크레딧, 크레딧.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 뱅크에 착석해. 어서. 크레딧 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 뱅. 검색창에 크레딧 뱅크. 시대와 지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음악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추억과 감성을 적셔주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곳. 89.1 메가엘스 KBS 쿨 FM 89.1 메가엘스 KBS 쿨 FM입니다. 금융투자의 시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름에서 답을 찾으세요. 금융투자의 시대니까. 신한금융투자. 증권보다 큰 이름. 신한금융투자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